마마웅! 예! 수상하셨습니다. 수상하셨습니다. 네. 아니, 예. 잠시만 이제 독보를 배우셨을 줄 알았는데서 또 마마웅에 엘복들이 또 있느냐도 여쭤도 좀 궁금하긴 한데 저희는 너무 세전이거든요. 교육이 있나요? 네. 저는 상상 준비하고 있어요. 원래 두 분이 있나요? 네. 아, 올해 다만요. 다만요. 약간 좀 수신을 갖고 이제 수상하셨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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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화사씨. 오랜만이에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 지금 아까봐. 기울이는 동일이 있어요. 아, 일단 저 아까 선포가 맞나서 못할 수도 있으면 좀 하시면서 기대드리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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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무 간단하게 해보는 게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엑셀이터 잘했지 않습니까? 콜로기 여기 있습니다. 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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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포가 다같아 진짜 롯드레 네. 혹시 이상해. 으 아 알겠습니다 어 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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